근데 로코씨가 이번 컨셉 자체가 너무 배경이랑 잘 맞게 떨어진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그레이.. 그레이인데요 아.. 어.. 이것도 TMI인데 사실 노래 건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소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즐라이 형성매직 볼 순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뮤직비디오는 그레이의 TMI입니다 예 TMI가 뭐의 약단인지 아세요? 토마스 맥도날드 인터체인지 이게 3년 만에 그레이의 단독 싱글이고 그리고 작년 11월 로코랑 같이 냈던 Last Night 이후로 5개월만에 신곡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로코 군대 직전에 낸 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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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의 TMI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그니처는 들어갔다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요 작곡, 편곡 다 그거예요 작사까지 그레이가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되게 멜로디 라인이 너무 좋아 부드럽네요 듣기 좋네요 약간 TMI 아니고 치앙마이라고 하는 거 같아요 치앙마이 치앙마이 베트남의 도시인가요? 치앙마이 쌀국수가 맛있겠죠 옷 입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 많을 거 같은데 유명한 분 계시니까 한번 모셔보죠 좋죠 좋죠 실제 찬가? 이것도 궁금하다 방금 가사에 차 있었는데 그냥 원맨쇼네요 원맨쇼 나, 내 생각으로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옷 멋있게 보는데 우리 디테일 좀 놓친 거 있잖아요 저희 모르니까 퇴근 제일 잘나가는 스타일리스트 김민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 성함, 성함 말씀해주세요 저 이름이 민호입니다, 김민호 TMI 아직 안 들어보셨죠? 네 한번 같이 들어보고 네,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보셨나요? 옷의 컬러나 전체적인 영상 배경이나 되게 잘 맞는 거 같아요 오케이 톤도 나쁘지 않고 오케이 근데 이제 아, 만지지 마요 제가 TMI TNT, TNT, 토마스터 씨 솔직히 나 스타일리스트 입장으로 이쪽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도 너무 멋있지만 인스타그램 아이디 또 있거든요 네 불만 있으시면 욕에 들어가셔서 안 그래도 빠져나가 없어요 욕이라도 보내줘요 좀 늘어야 돼 민호 씨의 마지막 한마디 이런 시간이 너무 재밌네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헬로 핫볼도 잊지 마시고요 어 호민 씨 뮤직비디오는 이체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저는 2D인데 2D 2D 모여져갖고 3D가 되었다 저는 일단 좋은 말로 끝내고 싶어요 그레이 씨 잘생겼고 우리가 맨날 하는 마무리 뭐죠? 그레이가 그레이 했다 그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